우리나라 기계공업단지 중심 창원 그 창원의 한가운데에 봉암갯벌이 있다 해당어와 갈대가 싹을 틔우고 붉은발 말똥개가 기지개를 켜며 노란옷을 입은 꼬마손님들의 발걸음으로 계절은 시작된다 갓 태어난 꼬시락 새끼들이 나래를 치고 외갈이 중대백로가 지천으로 깔린 먹이를 찾으며 칠개의 콩개들이 자기들의 천국을 외치는 계절 여름은 또한 불청객 쓰레기와 그것을 죽는 자원봉사자들로 붐빈다 나문재는 열매를 맺고 갯개미치는 꽃을 피운다 도요새 갈매기를 쫓는 시민모니터의 발걸음이 한없이 바빠지는 결실의 계절은 성큼 우리 곁에 머무고 있다 다음해를 준비하는 해당화 열매 겨울을 나는 철새들 그리고 귀하기 귀한 하얀 눈들이 삼라만상을 조용히 덮으며 휴식을 제공하는 이곳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도전과 이용이 어우러지는 작지만 큰 의미의 땅 마산만의 희망 봉암 갯벌 게요 eter